요즘에 미는 자동차 CF랑요, 그리고 가전제품이 모여있는 곳 있잖아요. 마트. 안녕마트. 안녕마트 아시죠? 안녕마트. 안녕마트랑 저희랑 이미지가 잘 맞는 것 같아서.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모여있는 마트. 또 있어요? 서진언니가 그때 아이스크림 고르는 곳 있잖아요. 네네, 몇 가지 고르는 곳. 네, 있죠. 게임하는 곳. 게임하는 곳. 사실 다 좋은 곳. 다 좋아요? 너무 광고미 안가요? 아무튼 뭐 걸스테이의 표현력은 거의 뭐 니엘씨가 천재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표현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광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.